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예요 이 등기한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거의 작년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자 잘 좀 살펴보지 않죠 하여튼 아까 그 앞에서 저번주에 공부했던 그 보존 등기 꼭 그 236페이지 보존 등기 꼭 별표해 두시고 정리해야 되고 자 거기 237쪽에 이전 등기 꼭 별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페이지 페이지 뭐예요 237쪽입니다 237쪽 뭐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얘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었으니까 자 등기부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물건면동은 이제 등기야지 바뀌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객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소유권의 뭐는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 등기로 하는 건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독 소유로 공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가 단독 소유죠 자 그러면 2번에서 뭐예요 소유권의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소유권의 뭐라고 권리 이 권리의 권리의 일부 이전 등기 지분이 전하는 거예요 권리의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몇 분의 몇을 주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구보다도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하고 값하고 을이니까 을이 2분의 1 가지고 쓰니까 값도 2분의 1 뿐이지 못 갖겠죠 단독 소유가 아니니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한데 뭐라 안 된다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는 안 돼요 부동산의 뭐라고 일부를 뭐예요 이전하는 등기는 있을 수가 없다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분필 절차 분필 절차가 이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있으면 지번이 1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0이란 땅을 다 뭐예요 전부를 이전하는 곳이지 일부를 이전하는 건 없어요 일부를 이전하려면 뭐예요 분할해야 돼요 분할해서 종전의 대장상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이고 자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다비고 면적이 얼마예요 500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했으니까 여기 250 여기 뭐예요 100의 1에 250 땅이 두 개 생겼죠 그래서 이제 500을 얼마로 바꾸고 250으로 바꾸고 이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대장 지번이 얼마 100이고 100의 1이고 이렇게 100의 1이고 면적이 얼마가 250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는 뭐예요 당연히 아무리 갑과 의리 갑과 의리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대장은 갑의 왜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종전에 500이 250 되면 이 등기부 표제부에 500을 250로 바꾼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0짜리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여기다 무슨 등기하고 1번 보존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필 절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서 100의 1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이 전부가 이전되는 것이지 절대 뭐는 없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일부를 이전하는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쪽에 그 의의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를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로서 언제나 독립된 언제나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이는 주등기로 한다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이렇게 분필 절차예요 분할을 한 다음에 땅을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옛날에 기존의 대장은 대장은 뭐예요 500이 250되고 그 표제부에 등기부 표제부에 500을 얼마로 250으로 고치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분필 절차 자 이렇게 뭐예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전부 100의 1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전부를 뭐예요 이렇게 이전등기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부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절대로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게 객체를 본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보존등기 객체를 봤죠 보존등기 객체는 당연히 뭐예요 자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단독 소유를 단독 소유를 공유하거나 공유 지분이 있죠 뭐 의뢰 2분의 1에 뭐예요 의뢰 2분의 1에 자 2분의 1을 이전한다 그러면 4분의 1을 이전해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공유를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죠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물론 앞에서 봤지만 거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뭐예요 의무가 주어져요 자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보존등기는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해줘야 되니까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마찬가지에요 소유권의 연계도 있죠 괜히 뭐예요 중간생각 등기하고 조세포탈할지 모르니까 특별법에서 네가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몇 시까지 60일 있죠 장금지급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을 맺었으면 자 장금지급일부터 몇 시까지 60일까지 만약에 그게 뭐예요 편무계약이라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0일까지 있죠 그래요 이전 등기 해주라고 이렇게 의무를 줘줬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신청 절차 있는데 일단 신청 절차 있는데 거기 1번에 그렇게 썼어요 수유권의 일부 전능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약 원인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특약을 하면 공유물을 특약하게 되면 이전 등기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이렇게 특약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를 기재해야 된다는 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이 공유물을 뭐예요 자 그 분할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있다는 걸 보는 거 봐야 되니까 공시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특약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절대 이전 등기 못하고 하는 건 아니다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3개월 얘기인데 그건 자 매매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 보시면 어디에 238페이지인지 이제는 이제 뭐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등기부를 만들었어요 부전능기 등기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뭐예요 잊었는 게 하자 잊었는 게 그래서 을한테 등기하면 이 원인행이 있죠 이 원인행이가 우리가 이제 뭐예요 다섯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 다섯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원인행이가 다섯 가지 중요한데 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매매예요 네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매매다 매매다 자 이 매매라고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볼 사항이 뭐예요 매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후부터 자 이후부터 자 등기 원인증서를 할게요 이후등기 뭐라고 원인 뭐예요 원인증서를 무엇으로 원인증서를 뭐예요 매매계약서로 뭐할 때는 매매계약서로 뭐예요 계약서로 제출한다 등기 원인증서를 매매계약서로 원인증서를 매매계약서 등기 원인증서를 매매계약서로 뭐할 때는 제출을 할 때는 뭐예요 제출할 때는 자 당연히 당연히 뭐예요 등기소 가기 전에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신고필증 예 그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뭐 했는데 거미를 받아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매 목록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매매 목록은 뭐예요 매매 목록은 자 이 매매 목록이죠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한 개인 경우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죠 당사자가 수인이라면 뭘 제출한다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자 줄 쳐보세요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징서로 제출한 이전 등기 그랬어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 있죠 부동산이 거래 대상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 목록에는 거래 가입과 목적 부동산을 제출한다 다만 거래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일 때는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이제 그 얘기하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뭐예요 2006년 1월 이전에 등기원이 매매일 때는 뭐예요 거민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옛날에 거민 계약서 거민 계약서 앞에 배웠죠 계약의 양 판결의 양이었는 게 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고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매매가 아닌 증여, 교환 등 원인이나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 증서가 뭐예요 원인 증서가 자 계약서 있죠 매매 계약서 아니죠 거민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8페이지 밑에 매매 목록에 대해서 한 개의 신고필증의 여러 개의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일련번호 두 개 이상이라고 써놨죠 토지 건물 근데 밑에는 뭐예요 부동산이 한 개라도 당사자가 뭐예요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이라면 뭐예요 이렇게 토지 하나는 그대로 뭐예요 계속 쓰고 그 이런 수만큼 매도인과 매수인 이런 수만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239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매매 목록을 안 냈을 때는 그냥 뭐예요 그 위에 값구처럼 오른쪽에 권리자미 기타사 항단에 실계 거래 금액을 얼마라고 이게 그 3억이라고 썼잖아요 3억이라고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이라고 쓰죠 근데 밑에 2번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 목록을 내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있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여러분이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됐는데 밑에 있는 이런 등보를 떼 갖고 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여기는 실거래 금액이 안 써있고 그냥 매매 목록이라고 써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매매 목록에 이 매매 목록에 238페이지 보듯이 거기 5억 원 실거래 금액 있죠 거기에 써있으니까 이 등기부등부 띌 때 등기사항 증명서 띌 때 모두 같이 떼어달라고 매매 목록도 함께 떼어달라고 신청을 하면 같이 떼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두 갈래로 딱 잡고 아 등기 원인증서 계약서가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매매 계약서 원인서가 매매 계약서라면 자 이제 2006년 1월 1일부터는 검의를 받지 않고 뭘 하게 됐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실거래 금액이 적혀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게끔 돼있다 이렇게 이하잔이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여러분 240페이지 뭐예요 공유 및 합의 관계 등기 절차인데 거기 뭐예요 공유 지분 이전 및 공유물 분할 얘기 있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이때 원인의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있을 때는 약정에 있는 사항도 기록한다 그 등기 못한다 그러면 알다 안된 얘기고 그게 작년 시험에 32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자 거기 보시면 뭐 그 밑에 거 밑에 거기 두 번째 점 보시면 1필지 자 1필지 공유지를 공유물 분할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의 분할 절차를 밟은 후 자 거기 그 토지 대장에 여튼간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항상 뭐라고 항상 이 공유물은 뭐예요 공유물에 공유자가 여러 명이죠 그 여러 명은 뭐예요 여러 명 중은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단독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른 거 이해할라 하지 마시고 다 뭐예요 거기 큰 네모점 말고 세모 세모 세번째 보죠 세번째 보죠 세번째 보죠 네번째 보면 공유물 분할 금지 단어가 나오죠 공유물 분할 금지 자 공유물 분할 금지라는 단축 약정 나오면 공유물 분할 약정 나오면 그 전원이 공동 다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공동으로 다 뭐로 한다고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런 얘기에요 다만 다만 뭐예요 다만 거기 자 세모점 세번째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원구와 피구와 관계없이 그 확정 판결을 갖고 단독으로 지분이 줬는 게 할 때는 그 단독이로 한다는 얘기고 다만 그 밑에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의 한 변경 등기죠 변경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건 다 뭐예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 그러니까 공유물 약정 변경 공동 공유물 약정은 다 공동이고 공유물 약정은 공동이고 지분이 줬는기는 당연히 단독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합의 관계 등기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그렇잖아요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를 이전 등기 할 때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잔존 공유자가 공동하죠 그거 다 공동이에요 한마디로 공유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서 지분을 이전 등기 할 때는 그건 단독이고 나머지는 다 모르고 공유자가 공동을 한다 그걸 단독을 한다 그러면 튄다고 보시면 돼요 합의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합의는 두 가지가 하나 답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세요 합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합의는 지분을 안 써요 절대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뭐예요 여기다 소유권 모조등기하고 공유자 있죠 공유자 한번 앞에 이제 뭐예요 총유합유 공유총유합유 그걸 할 때 이제 한번 봤는데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을 2분의 1 지분을 써요 공유자 자 근데 합의는 뭐예요 그냥 합의는 1번 소유권 모조등기하죠 합의자 갑 합의자 뭐라고 이런 식으로 뭘 안 써요 지분을 안 쓴다 중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합의자가 세 사람에서 한 명 지우면 두 사람으로 두 사람 중에 한 명 지우면 한 사람으로 뭐예요 합의자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자 변경 등기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방금 얘기했지만 합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뭐라고 합의는 지분을 안 쓴다 그 다음에 합의자가 뭐예요 합의자가 세 사람에서 한 사람 죽으면 둘 둘에서 하나 죽으면 한 사람으로 합의자가 한 사람이 합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합의는 동업관계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공유는 뭐예요 자 공유물 분할 뭐예요 공유물 자 불분할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전등기가 안 하고 어 자 이전등기가 안 하고 그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면 돼요 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뭐예요 불분할 약정이 있으면 다 공유자 전원이 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원인은 상속이에요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진정명의 해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상속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상속 두 가지 보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일단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할 수가 없다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241쪽에 자 의의 나오고 그래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해 유도로 하신 분이라 그랬죠 부모님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제한상의 모든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등기 없이 상속인이 물권면동은 생기나 법률 규정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처분할 수 없다 민법 187조 어 그기입니다 자 신청결차 단독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쓰고 단독 단독인 층이다 그 다음에 니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 중 1인 또는 다수가 전월 위한 상속을 할 수 있으나 자 공동상 주시세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두 가지 자 거기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 나오는데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자 그 상속에 의한 원래는 법정 이 지금 원래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근데 안 하니까 뭐예요 법정상속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순서가 뭐예요 협의 분할이 원칙이니까 나중에 법적 상속분에서 법이 정한 민법이 정한 상속분 했다 하더라도 어 협의를 하게 되면 그 경정능계 한다는 얘기예요 경정능계 그래서 여기 자 B 상속으로 인해서 수인이 공동상속을 마친 후에 공동상속을 법이 정한 상속을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해 하는 취지에 상속 재산 협의 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할 경우에 그 등기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등기 권리자 권리인 자가 의무자가 돼서 소유권에 경정능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망하시면 원래 뭐가 원칙인데 협의 분할이 이게 원칙인데 이걸 안 하고 뭐예요 법의 정한 법정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법정 상속으로 했다는 게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 상속으로 나중에 한 다음에 다시 협의부를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하기 때문에 경정능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친다 그래서 경정능계 한다 이건 자주 안 나와요 참고로 보자 이 두 가지만은 보자 이 중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동인청이에요 항상 유증은 공동이에요 유증이라고 하는 건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자 이렇게 유증은 유언에 의한 유증은 뭐라고 유언에 의한 뭐라고 증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는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 자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병원에 뭐예요 응급실에 누워서 자 누가 이 뭐예요 어르신이 벽보고 혼자 얘기해요 벽보고 내가 죽으면 내 혼의 자식한테 강남의 아파트 35 하나 주라니요 변호사가 적고 있어요 그 변호사가 이 단독행위 자 유증을 유언에 의한 증여 들었죠 그래서 이제 갔죠 누구한테 을한테 가서 뭐예요 니네 아버지가 있었고 네가 혼의 자식이다 아버지가 강남 30억짜리 너한테 줬다 자 유언장을 전달하죠 그러면 얘가 단독으로 신청하죠 그럼 안 믿어 등기관이 그 유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안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의 정한 자식이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 자식 이 법적 자식하고 을하고 같이 해오면 믿겠다 왜 얘는 뭐예요 얘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 지분을 상속을 의리 가져가잖아 의리 증여를 가져가잖아 얼마나 가슴이 뭐예요 단장이 끊어지는 그 단장이 끊어지는 뭐예요 그 아픔을 딛고 얘하고 해주면 등기관은 믿겠다 그러니까 항상 유증은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공동을 해줘야 돼요 법이 그렇다 법이 자 항상 공동신청해 누가 당연히 누구 이 차 한마디는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 있으니까 누가 하고 이거 그 법이 정한 상속이라고 뭐예요 자 뭘 받은 사람 수중제하고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서 유증자가 자기 재산을 수중제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가 안 하다는 얘기예요 자 단독신청이 아니에요 단독행위라는 얘기지 유증에는 등기 없이 권리치득을 권리치득하는 포괄유증과 등기해야지만이 권리치득 때는 뭐예요 특정유증으로 왜 특정유증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 특정된 걸 주겠다 아니면 뭐예요 매매다 매매와 비슷해요 포괄유증은 뭐예요 포괄적으로 다 주겠다 아니면 뭐 일부 주겠다 2분에 주겠다 이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242페이지에 등기인청이 나오죠 그래요 등기인청이 나와서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나 특정유증을 불물하고 수중자를 권리자 유원집행자 또는 상승위를 뭐라고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수중자가 유원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승인 경우도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 수중자가 수인일 때 포괄유증일 때는 전원이 공동하거나 자기 지분만 나오죠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건 두 가지다 보존등계와 상승등계 빼놓고 다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자 포괄유증하고 뭐예요 특정유증 포괄유증하고 특정유증 여튼간에 뭐가 나오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나오게 되면 항상 뭐라고 포괄유증일 때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계하고 보존등계만 안 되지 포괄유증은 자기 지분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인증광보험 나오는데 여튼간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는데 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뭐하고 뭐로 구별해보지 않는 게요 이런 식으로 자 포괄유증과 자 포괄유증 그 안에 뭐예요 특정유증 있죠 이걸 한번 구별해보지 않죠 그러면 이 포괄유증 있죠 의리받았어요 특정유증 의리받았어요 자 미등기 상태 미등기와 기등기로 구별해보자 특정유증도 자 미등기와 무엇으로 기등기로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해보자 미등기와 기등기로 구별해보자 그러면 자 미등기 구별해보자 그러면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포괄유증도 있죠 포괄유증 우리 아까 보존등기에서 배웠죠 보존등기에서 배웠는데 뭘 배웠는데 보존등기를 하시는지 알았죠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에 그려놓고 왜 대장이 네모나니까 박스에 그려놓고 자 일단 최초 최초 그 다음에 상속인 자 그 다음에 물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토지는 국가로부터 유증을 받은 사람 건물은 뭐예요 헌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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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보존등기 하시는지 하면 네모나게 생긴 거 항상 네모나게 보이면 맨 왼쪽부터 뭐라고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자 토지는 자 국가로부터 유증을 받은 거 건물은 뭐라고 헌시구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는 거 외우신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존등기 할 때도 그 암기방법 얘기하게 되면 자 암기방법 얘기하면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소별일지 못 쓴다 자 소위권 보존등기 일부 안되고 지문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자기 지문 소별일지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김구 선생님은 백번일지 이순희 장군의 난군일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난중일지 같은 거는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소별일지는 못 써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숙제로 쓴다 아니면 찬일지 안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상해갖고 소별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어 이유 없어요 원인 없고 소위 등강 안 된다 보존등기는 뭐예요 원인 자체가 없다 날짜도 없고 소위권이 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자 소보다는 소위권 보존등기는 단독인데 건국판이 아니라 건식훈이다 이렇게 한번 건국판이 뭐예요 건물은 국가상대로 판결 받고 하면 안 됐고 건식훈 건물은 시장공수청장이고 가능하다 자 이러듯이 자 이렇게 뭐예요 포관리중부하는 사람은 보존등기 된다 그랬죠 자 믿음기 부동산이 뭐예요 포관리중부하는 사람은 1번에서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요리한다 근데 특정일종은 보존등기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법적 자식 A가 뭐하고 보존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등기 해줘야 돼요 2번 수익관등기 뭐예요 원인을 뭐래 해서 유중을 원인해서 을앞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이점하고 공통점이 그거예요 차이점은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이렇게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포관리중만 보존등기하지 특정일 못한다 또 차이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기등기 1번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이미 해난 거잖아요 지금 2번 뭐예요 이전등기 원인을 뭐래 해서 유중을 원인해서 등기해요 마찬가지예요 1번 누가하고 을하고 A하고 A하고 뭐라고 을하고 2번 돌아왔으니까 2번 이전등기 원인을 뭐래 해서 유중을 원인해서 뭐예요 등기한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처벌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네 포관리중은 등기안에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하려고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분하려고 이거는 뭐예요 취득하려고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공동이에요 항상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이다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뭘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밑으로 죽은 사람 밑으로는 누가 하고 이분의 상속인 A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공동으로 하니까 등기관을 믿는 거야 왜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그래서 항상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굳이 A앞으로 상속등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뭘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D급번의 등기인청의 방법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상속등기를 거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인자 명의로 등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 전에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격려됐다면 그 등기는 말살 필요가 없다 아니게요 왜 상속등기 했다면 국가에 세금도 내리고 착한 사람인데 그 등기 말씀해주세요 안 했으면 해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했다면 상속등기를 말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 거기 B번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경우에 직접 수인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유원집행자 유원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 거기 유증인 뭐예요 유증인 유증으로 인한 유증 등기한다 그러나 포괄율 때는 뭐예요 수인자가 직접 보존등기한다 이게 차이가 그렇죠 다시 차이점 차이점은 포괄율일 때는 포괄율일 때는 직접 보존등기하고 특정유증은 보존등기 못하고 자 이 포괄율은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자 이 특정유증은 반드시 뭐예요 등기를 안 하면 등기 안 하면 뭐예요 취득을 못합니다 그건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거하고 이 의차는 뭐예요 이미 법에서 취득을 했지만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건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증의 가등기 있죠 유증의 가등기는 절대 우리가 사인증여는 사인증여는 계약이에요 죽기 전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죽는 것을 조건에서 자 본등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 유증의 가등기는 살아 생존할 때는 수리할 수가 없어요 왜 유증은 뭐예요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 수리해야 되고 생존 중에 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증의 가등기는 생존 중에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계약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 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유증의 가등기는 자 뭐 한 다음에 사망 후에 뭐예요 사망 후에 수리한다는 거예요 살아 생존을 못한다 유리분 관계 있죠 유리분이란 건 그거예요 유리분이란 말은 뭐냐면 유리분이란 말은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분이 나이가 98세예요 자 근데 뭐예요 심신이 지치고 이제 그 자식이 오빠 갑하고 동생 을이 있는데 둘이서 뭐예요 150씩 300을 대갖고 요양원에 모셨어요 요양원에 모셨는데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요양원에 뭐예요 요양원에 자 누가 A라는 뭐예요 A라는 자 을병이라는 자식이 있고 A라는 뭐예요 요양사가 너무 극심하게 극심해 주니까 정을 느끼고 이분한테 뭐예요 6억의 부동산을 준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얘네들은 열받죠 왜 아 150대갖고 지금 요양비 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받은 6억에 대해서 자기네 법이 정한 뭐예요 자 그 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우리 뭐예요 유리분을 침해했으니까 그 돈 달라 소송한다니까요 그게 유리분 채도예요 근데 등기관이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분 나오면 뭐예요 각하면 안 돼 유리분은 무조건 뭐예요 자 유리분은 등기관을 수리해야 돼 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딱 이 중에서 두 가지 취업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게 공동 아니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니까 그게 중요해요 공동이고 뭐라고 뭘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이 수용은 이제 조금씩 헷다 하겠습니다